혈이 모여있는 발만 잘 마사지해줘도 온몸의 피로는 시선도 개운하게! 땀이 벌벌 하루 20분 촉욕으로 그날 그날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그 뿐인가요? 굳고 딱딱해지는 발도 뜨거운 물에 구워 담궈주면 말랑말랑! 자고 시린 발도 뾰끈뜨건 촉욕으로 뼛속까지 따뜻하게! 거칠거칠 발의 감질도 꼭 굴렸다 긁어주면 맨들맨들 부드럽게! 아유 부드러워라... 발이 매끈 매끈하고 좋네 족욕을 하니까 발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버튼만 돌리면 바로바로 물을 끓여주는 열탕 기능으로! 발가락 끝부터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지는 온열 효과! 여기에 다섯 가지 지압 마사지로 꼭꼭 시원하게! 그리고 머블 마사지, 진동 마사지, 원적외선까지! 스마트한 접근 기능이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자리 차지하지 않고 정말 가벼워! 매일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뚜껑이 분리되어 물거리기는 더욱 간편! 부모님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이 차서 고생이 많았는데 TV 보면서 뜨뜻하게 적용하는 기분! 아... 정말 해본 사람만 알아요! 부피가 작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자주 사용하게 돼요! 만 복잡한 건 질색이야! 작고 흐름하다고 해서 필요한 기능이 없다면 그냥 뜨뜻하기만 하다면 그건 마니폴 조격기가 아니지요! 3단계 조절 스위치가 있어서 뜨끈뜨끈한 열탕 기능은 물론이고요! 조격을 하시면서 동시에 거블 마사지, 진동 마사지 여기에 원적외선의 지압까지 한 번에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전기값이 걱정이라고요! 단 360W 소비 전력으로 내장된 기초가 물을 끓여주는 고급 열탕 기능까지! 빠른 가열 시간으로 경제적이고 실용적! 또 하나! 자동온도 조절로 조격을 위한 최적의 온도를 유지! 40온도를 넘지 않도록 과열방지 기능까지! 여기! 마니폴 열탕 조격기 4가지 추가 기능! 첫째! 허블 마사지! 수많이 공기방울이 발생하여 피로 회복을 덮고! 둘째! 지압 마사지! 바닥의 지압판과 발 중앙의 마사지 힐을 펴고! 다섯 가지 지압돌기로 시원하게 꾹꾹! 셋째! 진동 마사지! 간격한 진동이 마치 전문가의 마사지를 받는 듯 시원하게! 넷째! 원적외선! 피부 깊숙이 파고드는 원적외선으로 조격 효과를 억! 전에 조격기는 크고 무거워서 좀 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물 담고 버리기가 편해서 너무 좋아요! 피로가 금방 풀리고 잠도 잘하고 조격이 정말 최고예요! 온몸의 피로를 싹 풀어주는 조격! 온열 히팅 기능에 다섯 가지 치약 마사지! 여기에 허블 마사지! 진동 마사지! 원적외선까지 최종단 조격기 인데도 크기 줄이고! 무게 낮춰서 가격 거품을 확 빼! 10만원으로 안되는 9만 9천원! 잠깐! 지금 구입하시면 조격 전후의 가해 각질! 말끔하게 제거하는 각질 제거기와 발관리 도움을 드리는 풋크림까지! 하나! 둘! 추가로 더! 뜨거운 물에 푹! 하루 20분 열턴 조격으로 전신의 피로는 싹 풀리고! 굳고 딱딱해진 발은 말랑말랑 호들아워지고! 거친 각질도 쉽게 벗겨져 물끈하기!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아담한 사이즈의 쉬운 템포! 무겁고 부담스러운 조격기! 잊어주세요! 마리콜 열턴 조격기는 컴팩트한 사이즈! 세련된 유럽형 디자인! 가벼워서 이동하기 편하고! 뚜껑이 분리되어 물 밖고 버리기도 좋습니다! 스위치만 돌리면 알아서 작동! 사용도 정말 편리합니다! 마주한 천란 기능! 수만 개 공기 파울이 발생하여 피로 회복을 돕는 버글 마사지! 무려 5가지 지압 마사지로 발바닥을 꼭꼭 시원하게! 강력한 진동이 전문가의 발 마사지를 받는 듯 시원한 진동 마사지! 피부 깊숙이 파고들은 원적의 손으로 초격 효과를 업!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단 360W 소비 전력으로 내장된 히터가 물을 끓여주는 고급 열탄 기능까지! 히터를 꺼도 빨리 식지 않고! 자동온도 조절로 초격을 위한 최적의 온도를 유지! 45도를 넘지 않도록 과열방지 기능까지! 공인기관 전용품 안전인증은 물론!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까지!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이 조격기가 멀리 있는 자식보다 훨씬 나요! 온몸의 피로를 싹 풀어주는 조격!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많이 걷고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발이 갈라지고 각질이 심한 분!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 급격한 체중 증가로 발이 피로한 임상부! 발이 차고 딱딱해지는 어르신들! 건강과 활력을 원하는 남녀노소 모든 분들! 아무리 좋은 기구라도 사용하기 번거로우면 무용지물입니다! 부피도 줄이고 가격도 낮춘! 마니폴 조격기로! 그날 그날 발에 피로도 푸시고 온 가족의 건강과 활력도 지켜주세요! 아우, 좋다! 아우, 개운해! 아우, 시원해! 아우, 할 것 같다! 아우! 온몸의 피로를 싹 풀어주는 조격!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너무 귀찮아서! 너무 비싸서! 그 좋은 조격을 못하셨다고요! 걱정 끝났습니다! 온열 히팅 기능에 다섯 가지 치약 마사지! 여기! 버블 마사지! 진동 마사지! 원적인 선까지! 최첨단 조격 게임대도! 크기 줄이고! 무게 낮춰서! 가격 거품을 확 빼! 10만원 더 안되는 9만 9천원! 잠깐! 지금 구입하시면 조격 전후의 발의 각질! 말끔하게 제거하는 각질 제거기와 활발의 도움을 드리는 풋크림까지! 하나, 둘, 추가로 더! 파격적인 이번 기획!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환해주세요!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해! 항상 피곤한 우기의 발! 하지만 고장육부에 혈이 모여있어 심장같이 소중한 발! 혈이 모여있는 발만 잘 마사지해줘도 온몸의 피로는 시선도 개운하게! 땀이 벌 벌! 하루 20분!